안녕하세요. HLB가 오늘 다른 뉴스가 나오진 않고 추가 상장이 나왔습니다. 10위 전환이 됐는데요. 26회차랑 28회차에 발행했던 전환사체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발행가액을 보면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발행가가 저는 숫자가 14044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14,000원이에요. 14,000원. 와 게다가 가장 많은 주식수가 14,000원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와 지금 10만 주거든요. 이게 토탈하면은 추가 주식수가 14만 주입니다. 14만 주.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은 숫자가 나오죠. 1, 4, 7, 5, 2, 1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큰 물량이 이 발행일은 2020년 3월 13일 그리고 이제 상장일은 2020년 3월 26일 그러니까 오늘이 23일이니까 3일 지네요. 3일 뒤. 그래서 이제 HLB 주가를 보면은 지금 이제 8만 원대거든요. 8만 원대면은 대략 그 1만 이랑 8배 정도 차익이 나는 거죠. 한 8배 정도 시세 차익을 내는 건데 와 14,000원이면은 도대체 와... 일단 단순 계산으로 일단 해보면은 그러니까 14,000원인데 그냥 그 14만 주니까 그냥 10만 주라고 하고 가격은 그냥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대략 한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한 100억 정도 되는 물량인데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14만 주로 하고 여기 14만 주로 하고 곱하기 지금 8만 원이니까 8만 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 110억이 나옵니다. 112억 와... 100억입니다. 100억 거의 한 10억 정도 넣어가지고 100억 된 거죠. 한 10배 불린 거죠. 자 그럼 이 12불량은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보면은 2017년 7월 28일입니다. 이때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전에 뭐 바뀐 게 없으니까 이게 최종이자 최초이자 최종 발행결정 공시인데 회차 수를 보면은 26회차라서 맞죠. 26회차이고 무기명시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나왔습니다. 건면 총액을 보면은 11,000만 10억... 280억... 280억 원 이제 건면 총액이고요. 여기에 쓰기로 한 거는 사법인 증권취득 자금으로 썼습니다. 2017년이면은 저도 이때는 HLB 잘 모르고 있을 때고 그 다음에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잘 모르실 테고 오래된 주주님들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HLB가 이때쯤에 여기 이때쯤인가요? 전환사채를 한번 400억짜리 한 적 있잖아요. 그거 빼고는 언제 했지라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테고 2017년이면은 여기도 안 보이죠. 차트가 주봉으로 보면은 2017년이면은 여기서 지금 이쯤이거든요. 2017년 7월 28일이니까 7월 28일이면은 상승하기 전에 주봉이거든요. 이거 주봉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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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28일 요기 여기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주가는 이제 몇 달 뒤에 이렇게 와 상승을 했는데 그 이게 요기 이제 2018년에도 이제 14만원 15만원대 갔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물량이 안나왔고 물량이 나오지 않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전환청구기간이 있잖아요. 전환청구기간 전환청구기간을 보면은 시작일이 2018년 7월 31일이에요. 7월 3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종료일이 6월 31일이고 이게 만기가 7월 31일입니다. 사채 만기일이 7월 31일이니까 요기 6월 30일이 지날 때까지 전환청구를 안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사채 만기가 돼서 이자랑 받고 돌려받는 거죠. 만기자율 1% 받고 이제 돌려받는 건데 2018년 7월 31일부터니까 왜 전환청구를 이때 안했을까? 주가가 이미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왜 안했을까? 아니 타이밍도 좋게 요기서 딱 전환사채를 이제 딱 하고 주가는 이렇게 쫙 해서 한 거의 10배 이상 떴는데 요기서 만원대니까 10배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떴는데 왜 여기서 280억이니까 와 2,800억 2,800억이네요. 와 말이 안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떴는데 왜 안했을까? 그 이유는 요기 있습니다. 2018년 7월 30일부터였으니까 기가 막히게 전환사채가 나올 것 시기에 맞춰가지고 주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 얼마로 내려왔죠? 요기가 7월 23일 그리고 7월 30일이잖아요. 2018년 다시 보면은 전환청구 기간 시작일이 7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딱 30일 전환청구를 하려고 보니까 주가가 와 반토막 났어. 7만원대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원래 있던 포지션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이 고점을 보잖아요. 이게 15만원짜리였는데 지금 7만원이 되니까 나는 돈을 잃은 기분이란 말이죠. 아 이거 도저히 전환을 해가지고 요기서 차익실현을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제 소설입니다. 제가 12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 요기서 딱 전환청구 됐으면 좋았는데 요기서 전환청구 안되니까 아 아쉬운거죠. 이게 떨어지니까 아 요기서 팔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래가지고 기다린거죠. 기다렸는데 어 뭐 요기서도 이제 할생각 없었나봐요. 요기서도 이제 할순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쭉 가서 일부러 한거 같기도 하구요. 쭉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627사태 걷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그 그냥 하자 그냥 전환청구 하자라고 생각한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좀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요기 전환청구 기간 종료가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2020년 6월 30일이니까 오늘이 3월 2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세달 남았어요. 세달 세달 남았으니까 이거 그 사채로 그냥 돌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손해잖아요. 손해 그러니까 이거 주식으로 바꿔서 차익 실현을 하자. 그게 더 이득이니까 라고 해서 더 늦기 전에 이번에 한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리픽싱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리픽싱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리픽싱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거는 리픽싱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 일단 전환가위가 한번 다시 볼게요. 전환가위가 14,442원입니다. 왜냐 지금 HLB가 8만원 1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주가가 이미 저점이었어요. 이미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14,000원대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2 채권자는 리픽싱 기회조차 없었죠. 좋은 의미겠죠 또. 왜냐면은 주가가 그냥 계속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리픽싱 없이 14,000원대에서 전환가위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야 이거 지금 완전 꿀인 것 같은데 누가 가져갔을까 이 채권자들은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거기 내려가면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 발행 내역인데요. 보면은 대상자명이 좀 여러 명 있는데 일단은 사람은 아니죠. 딱 봐도 사람은 아닙니다. 뭐 투자조합 무슨 조합 사무투자 전문회사 뭐 메리츠 종금증권 뭐 신한 금융투자 뭐 이런 미래에셋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랑 여러 가지 일단은 사람은 아닌 그런 대상자들이란 걸 알 수 있고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은 여기 그린 바이오 리더스 바이오가 들어간 거 보니까 투자족 들어간 거 보니까 좀 투자를 하려는 그런 조합인 것 같은데 1,5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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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년이 되는 2018년 7월 31일 이후 매 3개월 되는 날에 만약에 주식이 떨어졌다. 리피싱 된다. 리피싱 돼도 상관없겠지만 그냥 원금 회수하고 싶다. 그러면 풀옵션 풀옵션 하면 됩니다. 풀옵션 하면 분기 단위 연봉이 1% 가산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돌려줘야 되겠죠. 이거는 거의 무적에 가까운 투자법인데 리피싱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냥 주가 떨어지면 그냥 원금 돌려주시오. 거의 원금 받는 거거든요. 연봉이 1%이긴 해도 이자 플러스 알파인데 거의 의미 없다고 볼 수 있고 바로 돌려받으니까 완전 사기 수준이죠. 옵션도 걸려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에 관한 사항 당연히 있겠죠. 리피싱 당연히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